아빠한테 저 터지겠지 어 잠깐만 단테네? 내로가 아니고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레벨 하나씩만 배워놔야겠다 로얄 가득 어? 아 진 마인화 스킬이 있었구나 아 이걸 모르고 있었네 와 이거 돌진하는거 말이야 찢어밟겨버린다는데 아 이걸 모르고 있었네 아이씨 데몰리션 홀드 이거까지 있으면 너무 개사기다 메이저 메이저 쿼드로 쿼드로플S 스타일리쉬 랭크 SSS에서 씬 데빌 트랙으로 변신하면 SDT 게이지가 빛날 때 엘빌 노름은 변신을 풉니다 잠깐 동안 씬 데빌 트랙의 힘을 공격에 쏟아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뭐지 SSS일 때 변신을 풀면 그때 일반 공격이 더럽게 세진단 얘기야 뭐야 아 SSS일 때 공짜 변신 괜찮네 그럼 거의 완전 사기네 어 난 못져 SSS 하려면 V밖에 안돼 꼭 한 대 쳐맞아 에이 버쥬 너의 포털 열어비는 끝났어 야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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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다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강해져서 라고 했는데 강해지지 못했어요 몇 번 우리 두 번 두 번 잘 말해 다 나오지 ㅋㅋ 마지막 아니야 3년 4년 뒤에 또 나올지도 몰라 노인내로 해가지고 띵띵아 아 뭐야 밟어! 와..이거 뭐야 소드마스터 4렙의 힘을 보여주지 다 피하네 이 새끼 소드마스터 4렙의 힘을 보여주지 와아 아이씨 밟어! 맞질 않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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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질 않아 와아 좆나가 좋아아! 으왁 와 어 세상에 개새끼가 뭐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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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압사비로 왔나 변신했어? 와아아아 다 막네 에헤헤 으아아 아아 아 아 아 뭘 쏠라고 뭐하는 걸로 와아...세상에... 나 골드 있거든? 끝났네 도망차리겠지? 가지마! 아잇! 와아...이 새끼야... 꼬벼지네? 두마리? 두마리? 절대 안 치고 와아...이 새끼야... 아잇! 아이아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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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씨!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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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루! 아 내utz이야! 으흐, 예. 아, 유킹. 너그 깊은 고른 사각을 기억나는걸? 음, 음, 음. 그것은 일찍 그 소식이었어. 흐흐흐흐. 나 어렸을 때 나도 어렸을 때. 그 소식을 듣기에는 그것도 형제끼리. 그것도 형제끼리. 복숨을 두고. 색깔만 다르면 똑같애 아 예스킬을 좀 찍었어야 돼 짐 마이너를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어? 뭐임? 두 명을 막다니 뭐야 이거 진짜 뜬금없다 아니 저게 될 게 아니었는데 오드 타이밍에서 저게 됐지 마지막 챕터 트루 파워 증오와 마지못한 인정의 형제 영원한 맛을 버즐과 단테가 충돌 네로가 아버지와 삼촌을 갈라놓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죽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각성은 왜 어떻게 했는지 나오겠네 여기서 전화? 누구에게 전화를 아 키리에 아 키리에 도움uler 도움이 필요할 것 있는 기분 무슨 이등병 숙련나가기 전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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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쓰는 거 같네 아이씨 또 다른 요건 전화가 왜 있어? 전화가 왜 있어? 그레이더는 이 날에 대해 안가고 그레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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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무시당했어 트레이터 억지로 껴맞추느라고 고생했다, 진짜로. 이 것은... 궁금해... 니 로... 너 이제 약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지? 이 끝이야? 바로 여기 내가 듣고 있잖아 이건 너의 것이지 너는 듣고 죽을래 너는 서로 죽을래 날개죽방으로 보내는 가족을 이루고 싶나봐 삼촌하고 아빠하고 낚시 가고 싶어가지고 자동으로 너도 와 정말 아 졸라 유치찬란해 진짜 탄테한테 지긴 싫어가지고 유치 뽐짝이다 진짜 그냥 이 부분을 꺼내고 싶어 이것이 끝났으면 내가 너에게 전달해 아버지 팔이 완전 재생되는데 그러면 주먹 뭘로 쓰지? 이게 무슨 일? 이리와 죽은 날 죽은 날 죽은 날 어, 그래도 아부지 쎄 뭐야, 휘청거리는 저 근처에 어, 칼 맞고 찔러주시는데? 세상에, 맞고 돌려줘 오, 이 자식 봐라 야, 네로 진짜 쎄졌다, 와, 미쳤다 오, 이 자식 봐라 마치 아, 이 자식이 더 힘이 더워졌다고 또,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아니다 우리 터뜨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치 맞다 우리 그 포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너는 다가야 할 것 같아 너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아직 싸울 것 같아 뭐? 근데 이 길이 계속 희망하는 곳으로 계속 희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업체로 할 수 있겠지? 그는 내가 처음 듣던 말이야. 빨리 빨리 해. 아직도 지정할 수 있겠지. 확실하겠지. 무슨 일이야? 클라이파드의 길을 지정할 수 있겠지. 그럼, Yamato에 담아둘을 담아둘. 잠시만. 이럴 땐 다시 돌아가야 돼 왜 이럴 땐 가야 돼? 누군가가 봐야 돼, 어르신 너희 둘 다 가야 돼 이럴 땐 이럴 땐 가야 돼 이 쪽에 있는 것들은 다운 네, 빌리진 추는 거 못 봤어 네, 알겠어 헤이, 기다려! 오오, 이거 조심해, 니 로. 아리오스. 졸라 센네 저 진마인드. 다음은 또 다음 또 기약을 그 후에 기다려야 돼. 그 후... 그럼 뭐야 이거 뉴게임 플러스로 하면은 단테 8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나 아니면 다시 없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나 어떻게 해야 돼? 5분만 이어지고 다시 개털로 시작하나? 스킬이랑 다 연동될텐데 도대체 잘 안 differential 팔까지 다 돌아와 버리는 로, 로봇 팔을 쓸 이유가 없죠. 오, 으으으으으으으읍 루, 루 으으위 cambié 넌 위에 서치 너무 짜증나 그럼 레이디하고 트리쉬는 또 어디 간 거야? 아니 왜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둘 다 살아있는데 여기있어 너는 그리스도인 거야? 나는 아버지가 죽었지 하지만 그래,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여기 없을 것 같아 목소리만 나와서 뽕짝 진짜 아 깐족깐족 기장 아직 문이 포탈이 안 닫혔나보다 음흠 그래서 그런가? 어 그러네 아주 다 한테하고 버즈 가서 뭐 한 거여 안 닫았어 하지? 아아 팔 있는 상태에서 끼나보다 그러면 뉴게임 플러스 하면은 팔 있는 상태가 나오겠던데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괜찮나? 어 아 어 아 아.. 9시간밖에 안 돼 플레이 타임이 짧긴 짧다 원래 다이차 게임이긴 한데 20챱프라 그래갖고 좀 길 줄 알았던만 엔딩 스크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괜찮네 20챱프라 그래갖고 좀 길게 실제 플레이하면서 4개 났어 휴이 후기영상 있겠지 한 개하고 버즈를 들어갔는데 없겠어요? 타겟팅이 안되네 긁어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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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힝 힝 힝 힝 근데 확실히 데메크는 예전작부터 확실히 소울류나 뭐하튼 좀 약간 다른 액션이야 제가 선호하는 원래 액션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뭐 인왕이나 뭐 이런 소울류 같은 그런 진짜 그런 거 겨루는 그런 스타일 좀 좋아하고 이건 너무 스타일리시 해가지고 빠르고 너는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너는 조심해야 돼 아니 제일 하급 폭수를 가지고 뭐 대단한 떡밥을 주던가 아예? 여기다 이거네 이.. fine by me let's give him one there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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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자전거는 진짜... 아니 자전거래... 오토바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사격값 진짜 좋아 하... 다 course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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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콧... 으... 이거 변신도 할려나...? 변신 안하나? 하겠는데? 잠시만요 스치면 사망 에이 이거말고 또 쿠키가 있을려나? 남겨보자 뭔가 있을필인데 아 또있네 역시 몇주후 피자 맛있게 먹네 레이딩 레이딩 와우 얘에 대한 증세가 없어 아무것도 없음 두개가 주인 되었네 단테 없어갖고 제가 여기를 생각하는 것도 그땐 잠시만요 otive 오우우. Cabin 모리슨, 브로커야 브로커, 일바라운은 바쥬카가 원래 이 머리 짧은 애꺼였거든 전기 또 나갔어! 돈 안 내가지고 끈 거야 아니면 어떡한 거야 뭔 놈의 쿠기 영상이 이렇게 많냐 얘네 왜 또 둘이 싸워? 뭐야 이거 대련하니? 이제 더이상 싸울게 없어서 그러나? 스코어, 프던테. 저는 1라운드. 무슨 부에 동의하다니, 버즈디. 절대 형이라고는 안해. 반말찍찍하고. 형인데. 그래도 형은 형이잖아. 쌍둥이들도 형은 형이라고 해. 할 일이 생겼다 야. 참. 재밌게 산다. 아 이러고 놀다가 젠 되면 몹 잡고. 몹 다 잡으면 또 둘이 싸우다가 몹 젠 되면 몹 잡고 이러는 거야? 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심심하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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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도 9시간, 9시간이면 엔딩 보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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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는 악마의 오른팔이 회복되어 이제 데빌 브링어와 데빌 트리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흫. 흐흫. 네로가 사기 키가 됐네. 흐흫. 단테의 블레이드, 단테의 커스터마이징 화면에서 리벨리온, 데빌 소드 스팟아, 데빌 소드 단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흐흫. 적의 패배 순간을 담은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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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변경에 타이틀화면의 반영.